오늘 뮤직뱅크가 성반결상 특집으로 스포일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엑소로 뮤직뱅크에서 2주 연속으로 1위 획득으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엑소케이가 뮤직뱅크에서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쉬운 마음을 담아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 뮤직뱅크 1위를 유독 기대하신 이유가 있죠? 네 바로 1위 세레모니가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속에만 담아주었던 1위 세레모니입니다 네 셋 넷 ßen